오늘은 대전에 있는 BMK 웨딩홀 하모니 볼루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식홀은 총 3개이며 하모니 볼루몰은 5층에 있습니다. 단독건물이다 보니 예시장을 찾기 편하며 1층에는 ATM기와 안쪽에 예식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최대 600대 수용 가능하고 무료 주차여서 여유롭게 예식과 연회장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5층 로비는 층고가 높고 넓어서 개방감이 좋았고 단독걸로 예식이 진행돼서 하객이 섞이지 않아 좋았으며 같은 층에 연회장이 있어서 하객들의 동선이 편했습니다. 신부대기실로 가볼까요? 대기실은 높은 층고로 인해 답답하지 않았고 샹들리에와 커텐 장식이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하모니 볼루몰은 어두운 호텔형 웨딩홀이며 버질로드가 길고 공간도 넓어서 많은 하객이 참석해도 여유로워서 좋았습니다. 선우의 말을 늘 걱정하며 압구하고 밸려가겠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웃음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꼭 말 좀 빨리 해주시구나. 바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보며 아울레이자에 함께해 주신 함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예식을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신랑 신문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엔케이 웨딩홀 하모니 볼륨홀은 단독건물이어서 예식장을 찾기 편하고 무료 주차이다 보니 여유롭게 예식을 다녀올 수 있었으며 단독홀로 예식이 진행되서 하객이 섞이지 않아 좋았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